에스겔에서 환상을 보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질병이 늘어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생명 있는 사람이고 말 수 없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믿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말은 뼈들이에요 뼈들 그때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이 뼈들에게 대어나라 뼈들을 대어날 때에 뼈들이 바로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까육대 피고 막 그런 상황에서 뼈들 서로 들어맞아가지고 살았는데 두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보물을 통해서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대어나라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말씀만이 영이와 생명되기 때문에 이상의 윤리, 도덕, 철학, 지식, 소크라스, 공자 어떤 것도 말이지 말씀은 아니요 말씀만이 영이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이와 생명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뉴교로 가오리까 이 말씀 믿으면 영생 하나님의 말씀만 영생을 줘요 생명을 주고 대어나라 그런데 두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면 대어난 말씀이면 생기야 들어가라 그 생기는 뭐를 매요? 성령이죠 코에 생기를 부르느니 생명이 된지라 코에 호흡을 호흡이 사실 이 성령의 바람처럼 호흡을 생기야 들어가라 생명이 사는 영이 됐다 인간처럼 만들 때 생기로 만들었어요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키는 뭐냐면 말씀과 생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말씀 말씀으로 말할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을 줘야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이런 말씀과 성령을 충만해서 그리스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성경을 자세히 기보면 꼭 그걸 얘기해요 사우라 사우라 왜 네가 날 뼈가 아니냐 주여 니십니까 부활의 주님 만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 주셨고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이야 내가 예수님이 하나의 아들인 것을 몰랐구나 만났죠 회개했죠 3일 금식 했을 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나니아야 예 사우라에게 안수를 줘라 아나니아 안수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예 그래서 예 안수 말씀 주고 그 다음에 생기 성령 주고 그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게 했다라 이 얘기를 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못 봐도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 주는 거예요 저는 강단의 말씀에 생명을 주고 믿게만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줘야 능력 있는 그리스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망도 다시 본다 하더라도 여기가 번지도 않은 십자가 피를 통과하고 물두몽을 회개하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서 일구 금초때 오수전의 성령 충만 여기서 받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일구 금초때 성령의 불세를 받고 또 말씀의 떡상 있고 그러니까 결국 대형 말씀과 성령 이게 두 축으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금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런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정도가 달라요 성령 받았어도 또 충만 받고 충만 받고 영으로 살아야 돼 누구에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가 이사야 44년 3절 보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혜가 흐르게 하느니 목마른 자 갈증난 자에게 성령의 물을 주고 또 마른 땅에 신혜가 흐르게 하느니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목을 이 후손에게 줄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목마른 자 갈증 갈증 사슴의 신혜가 흐르게 하느니 내 영을 줄게 하느니 이 사슴은요 목이 마른 목에 붙어서 죽은데요 얼마나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갈증 이 물을 먹는다 다시 목마르라니 내가 지은 물을 영원히 목마르니 그 배에서 생쇄가 흘러내리라 그 목마른 갈증 갈증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게 되는데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어하며 거주할 성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라 이러면 광야 얼마나 사막길에서 뜨거운 때양피일 때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목마른 가운데서 목마른 자에게 방어하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인생 방어하게 됐다 그래서 목이 말라 영원히 그 안에서 피곤했더다 그 여하께 부르짖으니까 고통을 건지시고 바른길 윈도하사 거주할 성을 왜 이르게 하시더다 여하 인자신과 인생의 기한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구제 사무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사무하는 영혼 목마른 자 여러분요 목이 마를 때 물 한 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오늘 누가 성료 중반을 받는가 사무하는 자 갈증을 느낀 사람 이 세상 것 다 갈증을 느껴 이 세상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 신명이 공고하고 영혼이 정말 의의의 평화 실학을 맛보고 싶고 목마른 갈증 그런 사람은 사무예요 사무 사무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이 사무한다는 거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죠 얼마나 은사 능력을 사무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찾느냐 하나님이요 인격이 하나님거든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은혜를 간주한가 그 뜨거운가 그것을 정확히 보셔요 영정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정말 은혜를 사무하고 간절히 애통하면서 부르지면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뭔가 방황하고 사막게 방황하고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한번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가만히 보면 누가 은혜를 사무한가 보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업에서 위기가 오고 부득이 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남편에게 핍박받고 환경은 꼬이고 어렵고 이런 정말 거할 성을 찾지 못하여 안전한 거 없어 모든 걸 피곤하고 힘들어 딱 그때 인생에 한계를 느껴요 내 인생에 지혜의 능력은 안되고 방법은 안되고 수단은 안되고 길이 막히고 모두가 다 막혔을 때 사람의 어떤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왔었을 때 하나님 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런 인생에 광약계 있잖아요 그 광약계에서 사실은 주님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구가 아폭강가에서 위기 상황에서 불을 기도하다가 분해를 채우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약계에 허락해요 광약계에 그 주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시고 기도하니까 인도하시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는 뭔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내가 부르시고 기도하면서도 성령 받지만 안수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사도행정 8장 14자리에 보니까 예루살벤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며 듣고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 받았으면 됐죠 믿었으면 됐죠 근데 거기다가 생기려니까 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네메 이 최고급 누군 안수인다 성령이 온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세요 열두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최고급 그 최고급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 내려가서 그들의 성령 받기도 하니 이는 한 사람 성령이 지었고 주의에서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미안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기 수지는 못 물러요 세례받고 그냥 끝나요 놓치다 초보단계 말 성수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말씀 받았잖아요 세례만 받았어요 한 사람 성령 내리시고 없다고 하겠어요 온라인 장르 감독이 대부분이 그냥 당인복사도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초보단계에서 머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 과연 신부가 되고 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우리 성분들 정말 다 성령 중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을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면서 뭔가 알아요 자기가 뜨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저는 참 안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안수함에 안수를 정말 오래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사모하여 사모하고 자 또 언제 성령이 내려온가 사도의식장 사회사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말씀 전할 때 지금도 내가 십자가피 예수구소 복음 전하면 여기에 대해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인격적으로 오신 사도의식장 이제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도 문제 해결을 해서 금식도 있지만 주를 섬겨 금식 이런 금식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하는 금식이라면 최고 수시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겨볼까 발등에 불 뜨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인물도 섬겨 금식할 때 그때 내가 불러 시킨 위에서 바나바 사도의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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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옥계에 세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인검선 듣고 반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성교사 파송하고 그랬죠 최고 사실은 이 금식의 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금식할 때 가장 영이 맑아져요 욕을 죽이고 영의 힘을 주고 회개는 금식을 통해서 그래서 한 달 한 번 정도는 하루라도 하루라도 이틀 사흘하면 좋고 그래서 꼭 금식을 하셔요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정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의 기뻐한 금식과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것을 금식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고 회개하고 거룩함이 이런 복된 자들 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을 받는 사회가 뭐였냐면 우리가 자는 사도의식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을 내게 마시면 내게 권능받고 성령만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요원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데리라 데라가 아니라 데리라 당연히 성령을 받으면 주님 자랑오시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의 증거가 교수잖아요 당연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장사가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은사주의가 빛나간 거예요 사실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 가운데서 형통한 복도 주시지만 우리는 성령 오셔서 예수 그룹을 만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거룩함이 돼서 심부러서 단장하고 영예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서 변화돼서 성령이 인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보금전하고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조대교회는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고 또 계속 성령 충만 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얼마나 진동이 오고 지진이 난 거 아니고 진동이라는 표현이 나다 생각할 때 그래요 막 엎어져다 뒤집었다 막 뜨겁고 막 그런 어떤 그 진동을 표현할 것 같아요 막 땅이 흔들리는 그 진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근데 그 다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 아닌 게 없더라 얼마나 충만하던지 형이 사랑해서 소위를 팔아 각산 피로다 나눠주고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공산주의자들은 있는 사람을 뺏어갖고 나눠주려고 그래 막 착취해갖고 공평하게 한다고 여러분 그건 그건 내 마음에 우러나서 초대교회는 자기 걸 나눠주고 얼마나 물질을 다 소유 갖고 싶지만 나눠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게 천국이 망가죠 천국이 여러분 성령 주문을 가면서 주님의 은혜 받고 만나고 나면 형제 사랑이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그때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또 성령이 감동해서 도구로 쓰인 바는 수준 높은 복단자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이 정도는 못해요 다 소유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정신과 사랑만은 서로 귀여기고 나눠주고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지 말하기도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고아과 과부를 도와주고 여기서 다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평강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공동체로서 생명체가 돼야 되는데 조직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관련은 죽은 거예요 생명체 몸이 자 이게 이빨 안 아프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온몸이 통증을 느끼고 사실 우리 교회가 이상적인 얘기지만 서로 간에 그런 가운데서 서로 귀여기고 한 몸 거루가 몸 조직체가 아니고 제가 조직으로 한다면 물론 저도 조직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지 모든 것이 조직관리를 하게 되면 그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몸을 자라게는 한데 그분이 머리가 되고 서로 사랑을 하나 되고 섬기고 행복하고 한 그리스의 몸이 되자는데 몸 오늘 그런 삶을 사는 기회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11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행신을 죽이면 사르니 그러니까 영으로서 행신을 죽이면 사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한 만큼 육신의 수역을 이기고 사는 만큼 열매를 맺게 되죠 로마 14장 14절에 하나님 나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화평가 희락이라 사실은 의화평가 희락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중하고 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보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죽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편하고 행복하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할 거 어떻게 되자는 거요 정말 그런 사람 갈라지 6장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심는 자는 성령도 영성을 거두리라 자 문제가 심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돼요 오늘의 승류와 성공 과거에 내가 심어놨던 걸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미래는 오늘 내가 무엇든 삶을 사나에 따라서 미래의 결정이다 기도하고 말씀 살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원충사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가운데서 내 시간들이고 물질들이고 마음들이고 모든 것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기 진료가 열리는 거지 노력해야지 그냥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뭔가 내가 희생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야지 눈물 몇 실을 뿌린 자가 기쁜 단을 거두지요 그래서 내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어떻게 못 기를 것인가 주님으로는 이렇게 못 것인가고 제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해달라고 못 하겠어요 반대로 심는 대로 거듭나겠는데 여기서 천국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심지도 않고 밀루고 이렇게 해서 절대 없죠 근데 여기서 내 인생이 육체를 위해서 따라 사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버리면 향락 쾌락을 취하고 죄를 짓게 되면 망하는 인생이 뻔해요 그건 근데 내가 절제하고 참고 견디는 사람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심는 것이잖아요 성 심는 거 그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내가 죽어야 돼 갈라지 요호장 입사에 말하기를 글쓰에 이스리 사람들은 육체한국에 그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내니라 자 정과 욕심을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가 그 얘기 아홉 가지 열매 다음에 24절 말씀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최후에는 은사주의로 가면 안 돼요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열매 있는 폭등자들 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망론을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초보 단계는 중생 단계다 중생 중생 구원 받는 거요 십자가 피 죄의 용서 받고 물도 못 통과하면 중생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성소 단계는 은사다 은사 그 다음에 지성단 열매 중생 은사 열매가 되는 거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데 마치 나무 이파리나 똑같아 은사는 상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열매가 제일 중요하지 열매가 중요하죠 근데 열매 이렇게 해서 나무 이파리가 있어야지 은사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요 은사가 그래서 이파리가 많이 있어야지 근데 이파리는 떨어져요 일시적이요 이파리는 창구에 못 들어가 이파리가 암을 은사가 병고치 은사가 대단하고 신유은사가 투신은사가 별 예언하고 막 있어 그 이파리지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매재라는 것이지 이파리는 떨어져요 이파리는 절대 창구에 못 들어가 은사가 만해도 상은 없어요 은사가 필요해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줘야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지성서로 들어가는데 은사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고 향단에 기도하면 여기 은사가 여기서 혼인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병도 못지고 별 인사가 다 나타나고 능력이 형하고 귀신도 좋지 못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귀신 쫓고 병고치고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지 못하면 무슨 필요 있겠냐고 그럼 은사가 그래서 그러면 이 은사가 은사가 열매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휘장이 찢어진 이것이 정과 욕심을 박아내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혼을 깨뜨리고 욕을 죽여야 여기서 지속 들어가면 열매가 맺죠 사랑 단계 가난한 땅 최고 단계 여기서는 열매 사랑 여기가 사랑 여기가 은사고 그런데 그 은사를 활용을 해야죠 저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농봉기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농봉기를 일주일 동안 시골을 가 이르는데 그때 보리배기여고 모내기여고 모를 하루에 한마디 많이 심어요 아주 학생 신분으로 그 농봉기 때 모를 좀 심어보니까 하루에 물에서 한번 뭐 심어봤어요 뭐 심어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렇게 심어봐야 하루에 한마디 트랙터를 심어버리면 지금 뭐 많이 심겠죠 50만 100만 심을 수 있겠죠 은사는 트랙터야 트랙터 은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은사가 트랙터 좋은 거 세워놓고 하루에 일하놓고 가만 놔둬버려 그건 못하고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영혼도 살려야지 은사는 능력을 받고 성의 마시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증인이 되고 일해야지 그래서 은사가 꼭 필요해야 돼요 근데 은사를 통해서 열매들 복된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은사도 활용하고 막 병도 고치고 방은 통변도 하게 되고 애원도 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의 음성 듣고 내가 변화되고 살아기 잘하면 체험한 것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했다고 뭐 매진 게 뭐예요 가만히 내가 직접 만약에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으면 남한테 기도받을 필요가 없어요 에르메아 33절 2절 3절 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를 행하신 여우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한 여우와 그 여우와 얘기해 주느라 내가 내게 부르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직접 만나줘 네가 알으면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게시받고 꿈도 받고 음성 들으면 최고죠 사실은 문제를 준 것은 직접 만나고 싶으셔서 그렇게 직접 응답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수준이 안 된 사람은 기도 힘도 안 나오고 한 10분 20분 기도고 많이 30분 기도밖에 못 하는데 무슨 응답받아요 안 돼요 그러면 항상 그런 사람은 여기 여기 머물러 여기 못 들어가 여기 머물러갖고 신부단장 해갖고 휴고 될까 아니요 이게 사도급 성도급 신자급인데 성도는 거루활성자 내 말씀과 성의 향단 기도 정도 되어야 거루개져가지고 신부가 돼서 휴고 되는 거지 휴고는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제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도 받고 통보도 받으면 힘을 얻고 위로받고 하나님 사랑을 느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고 나한테 이 말씀 와 나한테 이 말씀 그 말씀이 믿고 그걸 붙잡고 다시 기도를 힘으로써 올라가 근데 그 영재 힘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사람 바쁘고 지금 쫓기는데 교육회 나가서 예배 맞추고 빨리 가고 싶은데 주님 아직 못 만났는데 그래서 좀 남부라고 만수받고 은혜받고 극소수가 받고 그런 사람은 이제 맛을 알아 자기 기도의 영이 열려 그런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좀 많이 해볼까 하고 지금 내가 고민이 돼 고민이 돼 나중에 우리 김춘근 목사가 새로 했기 때문에 오늘 강력히 그냥 대충 좀 몇 명 나오고 말았어요 내가 했더라면 지난주에 하듯이 지금 지금 고민이 되네 내 욕심 같아서는 주일 남녀비도 끝나자마자 참 남자들이 올라가고 만수를 하고 막 막 불불 꼭 그러고 싶은데 근데 믿음이 없어서 땅계에서 우리가 교회에 한번 와봤는데 이런 교회는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정신 살려야 하고 그냥 혼동스럽고 아니 시끄러워 교회가 이게 아이고 나는 적용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등록 안 해보면 가버려 기도원 같아 허기사 앞에 이렇게 기도원 같아 다른 게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그래 내가 한 주 동안 고민을 많이 하네 아 정말로 뜯겨야 된데 주일 남녀비를 불을 줘 또 해버리고 싶은데 또 또 이제 또 그걸 적용 못하고 또 그거 자기 남편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남편 만난 교회 가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서 내가 한 주간 따라 오늘 긴증원 설교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고민하면서 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 옛날에 그런 거 했거든요 물론 한 번 나갔고 부르려고 막 별일 나버렸으면 되죠 근데 뭐 그럴 것도 없고 그 정도는 안 되면 그래서 어떤 것이 답입니까 뭐 진짜예요 다 맞아 여러분 수준에 내가 맞춰야 되고 왜냐하면 저출산 저주고 받출산 받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사모원 사람들 남아가지고 금요기도 좀 받을 사람 좀 갖고 또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도 그냥 이 정도 먹고 갈 사람은 좀 편하게 놔줘야지 오늘 중에 또 설교 빨리 끝내야지 그렇게 해놓고도 이러지네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해 여러분이 얼마가 나를 따르냐에 따라서 리더십을 봐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내 말 매세의 의도만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주문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성령 의지우신가 사동의 5장 32절 보니까 우리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졌을 때에 성령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종한 자에게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지킬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십자가 통과할 때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 지금 제목이 뭐냐면 좋은 군사거든요 좋은 군사 극히 군대는 뭐인가 디모드 우석 2장일지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 예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먼저 은혜 속에 내 강해 그 다음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세하게 부탁하라 또 다른 사람을 갈 수 있으리라 그리스의 좋은 군사로 병사로 번역이 안 돼 군사하고 틀린데 군사해야 된대 장군도 있는데 그러니까 군사로 권한을 받지 군사로 권한을 받지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군사는 권한을 십자가를 달게 받고 견뎌네요 그 주의 일은 즐거움을 받는 거예요 좋은 군사로 바울은 어느정도 좋은 군사인가 보니까 디모드 우석 2장일지 보니까 그러면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택한 위에서 모든 것을 하면 모든 것을 잡아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께 받게 됩니다 미쁘다 미쁘다 이 말이 우리와 함께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오 참으면 또 함께 왕놀을 것이오 참으면 함께 왕놀을 할 것이오 여러분요 이 말은 안으면 좋아 왕은 내 마음대로 참는 건 내 마음대로 모두 내가 내 마음대로 먹고 참아야 돼 근데 내가 시켜가지고 참는 것 때문에 그 나라 왕놀은 미일루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과 함께 엎받고 죽고 참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좋은 군사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나 볼까요 고른서 4장 구입해 보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로 작뜨된 것 같이 끝에머리 두셨는데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인껏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이 제의롭고 약하나 우리는 강하고 우리는 빚지 않으나 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칭이 일하면서 모욕을 축복하고 마무리 찌개같이 그렇게 복음을 해서 온 인생에 자기자의 흡입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일만세에 아비는 많지 아니 아버지의 심장 가지고 이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누구일까 바울같이 이렇게 살면서도 억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주의라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냥 마지 못해서 아니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한영을 구원시키기고 하고 매를 맞고 군고축 흘벗으면서도 그 영원 불쌍한 마음의 뜨거운 마음의 사랑했는데 바울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성의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누가 좋은 군사냐 이러면서도 십자가 지면서도 행복했던 자 그런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위하 근데 그러면서 바울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권서 15년 시점 보니까 내가 나이든 하나의 은혜든 것이니 내 교식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헛되지 내 교식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뭐였다고요 수고했대요 여름에 소낙비가 막 내리는데 그 가운데 소낙비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소낙비가 밭을 적시고 그 물이 또랑을 갖고 바다를 흘러가 본 거 있어요 그 단비가 근데 고식에 잘 젖어서 여름에는 단비가 될 수 있는데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뭔 사람은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최후 고생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복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달건 복만 주라는 거예요 형동만 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고생한 것은 영혼이 잘 된가 범죄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범죄 잘 못 되고 뭔가 좀 꼬이고 힘들고 영혼이 잘 못 됐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형통이라는 것은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 감옥에 형통 감옥에 무슨 형통이에요 형통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이 좀 있습니다 계획을 이루는 건 형통이지 그래서 내가 더 수고했다 여러분 나는 사획자가 정말로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과 기쁨으로 이런 즐거움을 살았고 수고했다 그런데 수고를 수고로 느끼지 않아요 즐거워 내가 너희로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남은 권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까지 얘기했더라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남은 권을 내 육체에 채운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인내고 영광을 받을 때 왔더다 아니 십자가 놓고 영광을 받을 때 왔더다 영광 십자가를 영광으로 표현했거든요 주님 사랑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있군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힘든 일 가장 어려운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감당한 사람 이게 최고일군요 할렐루야 십자가 크게 진 사람 최고일군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고 우리가 좀 더 나라 북한 문제까지 한번 십자가 져보겠다고 얘 쓴 거예요 뭐요 뭔가 주님이 원한 누군가가 십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상 제약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십자가 억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믿음만큼 돼요 믿음이 자란 만큼 십자가를 지고 싶어 감당하고 싶어 아프리카 영웅도 내 책임 갖고 북한 영웅도 내 책임 갖고 밤새 차려하고 금시고 기도해 이렇게 8시간 기도해 세계일반 구원하죠 성령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그렇게 해요 억지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한 만큼 십자가가 감당이 돼요 감당이 돼요 그래서 권서 15장 30절에 해외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내 배우가 별의 영광이 다르고 나 햇빛 같은 부활 달빛 같은 별빛 같은 여기서 지금 내가 햇빛 같은 삶을 삼으면 햇빛이 되고 뚝딱 안 돼요 내가 햇빛 같은 빛된 삶 착한과 어른과 진실함 거룩한 삶 주임을 나타내고 빛된 삶 거룩한 삶 그런 삶을 내가 내가 변화돼서 거룩해서 주임과 동행해서 햇빛 같은 삶이 사랑이고 성기인 것이고 희생한 것이 헌신하고 희생 헌신 자체가 기쁘고 즐겁다 행복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렇게 해야 열매 맺는 것을 사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은 안 돼요 그냥 권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마지막 58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제들아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해 흔들지 마라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해 더욱 지금 하고 있는데 더욱 못쓰고 힘쓰는 자들아 이런 데서 제가 헛되지 않은 면이라 그러니까 우리에서 헛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군사로서 성숙한 신앙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무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때 됐어요 여기서 정말 정말 여러분이 군사로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영성 훈련 받고 그러면서 지금 특별 새벽에 또 내일 새벽부터 오시면 안 쓰고 어떻게 은혜 주고 믿음 키우고 변화될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좋은 군사가 돼서 지금 현재 그 군사가 못된 사람들 오늘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오늘 낮에 김총목 의사 중풍병 의사 그러잖아요 네 명이 그 중풍병 들껏 메고 오니까 저의 믿음 보시고 지금 우리가 메고 올 사람 많거든요 살려야 되거든요 간만에 놔두면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해야지 움직여야지 기도해야지 살려달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서는데 그렇게 큰 군대더라 여러분 전투에서 군대라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영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도 입으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가지고 구원의 투구 쓰고 이 전투 싸움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무장하라 그래서 싸워라 영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보자고 공중 궁창 궁창 공중 곳에 잡으면 마귀들이 잡고 있고 우리가 인간에게서 기도하는데 궁창에 있는 마귀들이 천사가 계속 싸움부터 거기서 내가 거룩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사로잡힌 가문에서 천사의 움직여서 상달되고 그런 사람은 향단 기도가 돼서 지숭소에 들어가 볼 것이고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날 것이고 내 자녀의 길이 열릴 것이고 마귀한테 져버리면 내 자녀가 탈선하고 빗나가버리고 내 남편이 빗나가버리고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 생활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임재가 올 거냐 성령의 임재 아무리 성령의 임재가 와야죠 성령의 생수를 와야죠 불이 와야죠 뜨거워야죠 병도 고침받아야죠 어둠도 잘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에서 승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건강한 사람은 기쁘고 힘이 나요 건강한 사람은 음식도 맛있고 운동도 재미있고 있고 등산도 재미가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건강 달리기도 재미가 있고 뛰고 나니까 땀나고 샤워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 있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 보기 얼마 영적으로 건강하면 기도도 재미있고 말씀도 재미있고 전도 재미있고 사역이 재미있고 행복하고 영이 건강하니까 약하면 맨날 아프고 눌려요 영이 약하면 막연당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생기야 들어가라면 생기야 들어가고 일어서 해야 되는 건지 영적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갈 세상이겠지 막연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것인가 하고 그건 기도하고 안 쓰고 불받고 이게 초대교의 모습인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어선 극히 큰 군대로서 일어서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받고 교육받고 승리한 복된 사함을 이룰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